자 이번 시간은 355페이지 전기설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설비는 두 문제 전후 정도가 나올 수 있는 파트입니다 자 그럼 제1절 개요미 강전설비에서 먼저 보시면 다음 전기설비 구분중 저학기준을 물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시험부터는 KC 규정 한국전기설비 규정이 시험이 출제되기 때문에 저학기준이 직류는 1500볼대지 이하 1.5킬로볼대지가 되겠죠 그리고 교류는 1000볼대지 이하가 저학기준이 된다는 사실 정확히 알아두십시오 그러면 구압은 한 섬만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직류는 1500볼대지 초과해서 7000볼대지 이하 그리고 교류는 1000볼대지 초과해서 7000볼대 이하가 되죠 특별구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1번은 교류가 1000볼대지 직류가 1000볼대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문제 보시면 전기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먼저 1번에 전선의 저항은 전선의 단면적하고 반비례의 관계죠 그래서 비례의 관계라 해서 틀렸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저항 개념이겠잖아요 저항은 전선의 길이 전선의 길이를 우리가 전선의 단면적으로 나눈 것이죠 단면적 그리고 전선의 고유 저항이죠 또는 비저항이라고도 합니다 분모는 반비례죠 단면적은 4분의 8D의 좌성이죠 그런데 전선의 굵기는 제곱이죠 제곱의 반비례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전선의 저항의 길이가 계속 길이하고는 비례의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3번은 단상교류의 유효전력은 전하 곱하기 전류 곱하기 역률의 곱이죠 곱으로 나타내주면 되고 그런데 삼상교류 루트 3만 더 곱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역률은 유효전력을 피상전력으로 나눈 것이죠 역률 역률은 이겁니다 유효전력을 분자에 두고 분모에 피상전력을 둔 거죠 그러면 피상전력이란 것은 두 가지를 합한 것이죠 피상전력은 유효전력에다가 무효전력 전혀 에너지를 못 쓰는 전력도 있죠 유효전력 두 가지를 합한 것이 피상전력입니다 그러면 유효전력 비가 많다는 것은 에너지 효율이 좋다는 것이죠 무효전력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역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콘덴서를 설치하는데 콘덴선 부하의 병렬로 배치를 한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 문제 보시면 전기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먼저 1번 1주기는 60Hz의 경우 60Hz는 1초간에 60분 반복했죠 그러니까 60분의 1초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1W는 1초 동안 1줄의 일을 하는 일률이 1W의 개념이죠 그래서 1kW는 3600kJ이 되는 거죠 그리고 35음의 저항을 3개를 병렬로 접속했다 합성저항이 되겠죠 35음의 저항을 3개를 병렬로 했네요 그러면 30분의 저항은 6순위니까 플러스 30분의 1 플러스 30분의 1 자 그러면 30분의 3이죠 그럼 분의 1이잖아 그럼 1분의 1이니까 내항은 내항 외항의 3분의 30 되니까 자 15음 되겠네 합성저항은 자 그리고 4번에 고유저항이 일정할 경우 전선의 굵기와 길이의 각각 2배로 증가하면 저항은 2배가 된다 자 전선의 굵기하고 길이를 갖다 하겠네 전선의 굵기 자 이거죠 단면적이 아니에요 전선의 길이 그럼 우의 분모 2이네 근데 이거는 굵기라고 했어요 단면적이면 우리가 2분의 2가 되죠 똑같은데 이거죠 굵기를 2배 증가해요 그럼 굵기는 제곱의 입니다 그럼 2의 자정이잖아 그러면 4분의 2가 되니까 얼마다? 2분의 1이죠 4분의 2니까 자 그래서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분이 되고 그래서 이제 4분을 잘 봐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단면적인지 굵기인지 정확히 보시고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 문제 보시면 전력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가 자 분전바는 보수나 조작이 편리하도록 복도나 계단 부근에 벽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분전바는 배전바로 배선을 분개하는 계획을 설치하는 것이 분전바는 보통 페넬보드라고 하죠 그리고 UPS는 교류의 무정전 전원장치를 UPS라고 하죠 그리고 전선의 굵기 선정 시 허용전류나 전하강화, 기계적 강도 등을 고려해서 전선의 굵기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부득률이 높아서 설비용률이 높은 거죠 자 부득률이라는 것은 이게 부득률이죠 부득률 자 부득률이라는 것은 보통 분모에다가 합성 최대 수용전력을 두는 거예요 합성 최대 수용전력을 자 분모에다 두고 자 분자에는 무엇을 다 부하 각각에 부하 각각의 최대 수용전력을 둔 거죠 합성은 적어져요 각각이 커지죠 합불화산 것이 각각의 최대 수용전력의 합계를 둔 거예요 합계 이걸 백분율한 게 부득률이죠 그럼 얘는 100%인 거 1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것이 합성 최대 수용전력 부문화의 부득률 부득률이 높을 수 설비용률 변학용률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개념은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은 그리고 5번 문제 보시면 50Hz 지역의 기기를 60Hz 지역에 사용했을 경우 전동기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그러면 주파수 증가죠 50Hz인데 60Hz 주파수를 증가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나요 주파수가 그래서 주파수가 증가되니까 당연히 해전수는 증가되겠죠 전동기 해전수 증가되고서 그러면 주파수가 증가되니까 무부하 전류는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역률이 양호해지겠죠 역률이 양호해지므로서 효율도 당연히 상승하겠죠 그러면 전격출력은 증가되겠죠 감소가 아닌 그래서 5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6번에 보시면 전기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변압기 한대 용량산정 건물 내에 설치 장소에 따라 건축장비 반입통로 바닷강도 등을 고려해줍니다 변압기 좀 무겁거든요 철신막 이런게 되어서 그리고 이번에 통합조치는 개통접지, 통신접지, 피례접지 통합을 해서 접지하는 방식 접지도체를 통합접지라고 해요 그럼 이제 통합조치 때문에 전기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이 필요하죠 거기 이제 서지보호장치라서 SPD라고 해요 낙래에 의해서 전기설비를 보호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서지보호장치인 SPD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3번에 공동주택의 세대당 부하용량은 단위 세대 전용면적 85제곱미 이하의 경우는 3킬로와토로 우리가 해주시면 되겠고 그런데 틀렸죠 자 그러면 3킬로와토라는 것들 보통 60제곱미 이하일 때 3킬로와토로 합니다 60제곱미 소형평수 그러면 20 몇평 있죠? 그거 이하 24평형 5평 이하가 이거 60제곱이죠 그래서 이때는 3킬로와토로 하고 그 다음에 60제곱미터 넘는 10제곱미터당 0.5킬로와토로 추가하면 돼요 그러면 85가 되면 60을 초과하는 우리가 10제곱미터니까 그래서 1.5킬로와토로 추가하면 되죠 그러면 대략 85는 4.5킬로와토로 해야 돼요 그래서 개념이 3번 개념이 틀린 겁니다 그리고 4번에 전학구분상 직류의 고학기준은 1500벌 초과해서 7천보트 이하죠 그리고 전동기 역류를 개선하기 위해서 콘덴서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7번 문제 보시면 전기설비에서 23회 때 나왔던 거죠 옥내 관선 손상받을 우려가 없는 거에 제시서를 해주고 주택용 분저만 노출된 장소에 자식을 해야 돼요 신발점은 은폐하면 안 돼요 지금 KC 규정에서 은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리고 전력용 반도체 소재의 세이칭 장위에서 교류 전력을 직류전으로 변환하는 장치가 인버터가 아니고 얘는 직류를 교류로 변환해야 되죠 인버터는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게 인버터예요 그러면 교류를 직류로 하는 것은 컨버터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 이것은 컨버터고 컨버터 자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인버터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인버터 컨버터 자 그래서 3번에 그러면 자 이건데 태양열이 있죠 태양열 주택을 하면 태양전지판에서 얻은 전류는 직류예요 그런데 가정에서 쓰고 있는 게 교류죠 그럼 변화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버터가 필요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저거 나오죠 거기 5번에 보시면 단순 병렬 운전 나와요 자가발전설비 배정계통에 연계해서 운전하되 생산한 전력을 전부를 자체적으로 소비하기 위한 것으로 생산한 전력이 연계계통에 유입되지 않는 병렬 형태를 단순 병렬 운전이에요 그러면 태양열 우리가 주택에 이런 걸 했을 때 태양 이런 걸 했을 때 자 계통연계인지 단순 병렬 운전인지 보고 계약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단순 병렬 운전인 거 본인이 다 소비하는 거예요 전기가 남는다고 어디에 한전에 다 파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계통연계 해야 돼요 그래서 단순 병렬 운전은 자기가 다 소비하는 게 나는 돈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다 단순 병렬 운전으로 계약서 쓰게 되면 자기가 다 소비하는 거예요 응심해 두시고 그 다음에 8번에 수변전 설비의 설계 순서로 오른 거 해놨죠 가장 먼저 해야 된 것이 부하설비의 용량 산출을 가장 먼저 합니다 부하설비 용량 산출을 가장 먼저 하고 여기에다가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을 구해서 최대 수용 전력을 먼저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적을 하게 되는 거죠 변압기 수변전 설비 용량, 변압기 용량을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 적을 해주면 되죠 계약 전력 추정하는, 여는 계약 전력은 없죠 그리고 수전 전압하고 수전 방식 결정하고 그 다음에 배전 방식 결정하고 이렇게 쭉 갑니다 그런데 그런 개념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변압기 형식 선정 있죠 수변전 형식 선정하고 그 다음에 변전실의 위침이 넓이 결정하면 돼요 기역, 리언, 디그, 리얼 순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9번에 보시면 전기설비에서 아래 시계 나타내는 거 있죠 그러면 최대 수용 전력을 부하설비 용량으로 나눈 것이 바로 수용률이죠 그러면 수용률은 수원가에 사용한 유리잖아요 그런데 절대 1보다 클 수는 없죠 얘는 1보다 작습니다 작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수용률에서 계산 문제 낼 수 있는 게 바로 수용률을 구하는 문제도 낼 수 있겠지만 최대 수용 전력을 구하는 문제가 옛날에 두 번 냈었어요 수용 전력 구하는, 최대 전력 구하는 그러면 이거는 부하설비 용량이 따로 하나하나 더 합하셔가지고 부하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을 곱해서 최대 수용 전력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개씩은 정확히 알아두세요 수용률, 부동률, 부하율은 정확히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10번 문제 보면 각각 50kW, 100kW, 20kW 용량의 전기 부하설비 용량을 제외하고 수용률 80% 최대 전력 구하라 그럼 곱하면 되죠 어? 최대 전력 구하라 그럼 부하설비 용량 주어주네 100뿌라스 200뿌라스 아니 50뿌라스 100뿌라스 200 그러면 전체 350이네 350kW에다가 수용률 곱하는 거죠 자 수용률 80%니까 또 80 곱하면 돼 0.8 곱해야 돼 0.8 0.8만 곱하면 되죠 그러면 280kW 나오겠네 2번 자 그리고 8번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10번 문제 풀었고 그 다음에 11번 문제 8번으로 돼 있네 번호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360페이지 자 최대 수용전력 구하는 식은 이거죠 부하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 해주면 되죠 그래서 바로 1번이 되겠네요 1부하설비 수용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 평균 수용전력을 구하는 식에 놨죠 평균 수용전력을 구하는 식은 부하율 식에서 하면 되죠 부하율 1부하설비 이거 잖아요 그리고 수용전력이고 품모가 평균 수용전력이죠 그리고 수용전력이고 품모가 평균 수용전력이죠 최대 수용전력은 최대 수용전력을 구해가지고 최대 수용전력을 구해가지고 구해가지고 부하율을 곱해서 계산하면 되죠 이렇게 되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 그러면 아까 4번은 저거죠 부하설비 용량 구하는 거죠 부하설비 용량 구하는 것이 연면적 곱하기 부하 밀도 해서 부하설비 용량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13번 문제 보시면 전기전선의 배선방식 중 평행식 개별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나세 자 평행식 개별식은 이거죠 배전반에서 각 분전반마다 일일이 간선을 하나씩 다 따준 것이 평행식 개별식이에요 그렇다면 분전반마다 하나씩 간선 배선을 다 따줬으니까 시설비는 비싸겠죠 그런데 하나의 간선에 하나의 분전반이 있기 때문에 사고의 범위는 균등화되겠죠 좁습니다 그리고 전압강화가 평균화되기 균일화되겠죠 하나의 간선에 하나의 분전반만 있기 때문에 전압강화는 좀 균등한 편이 있겠죠 그래서 대규모 건물의 배선방식은 바로 배선방식은 뭘 쓴다? 평행식 개별식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시설비는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설비비가 가장 저렴하다고 했죠 설비는 비쌉니다 저렴한 것이 나뭇가지 방식 수지상식이 되죠 배선 자체의 소요가 가장 적다 이것도 나뭇가지 방식의 특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고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은 맞죠 하나의 간선에 하나의 분전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압이 안정화되나 부하의 증가에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되죠 얘는 간선만 하나씩 따주면 되죠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번의 소규모 건물이 적합한 것은 나뭇가지 방식의 특징이죠 그래서 13번의 옳은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리고 14번 다음 설명에 알맞은 간선배선방식에 놨죠 그래서 이제 기억에 경제적인 한계소 사고가 전체 영향을 미친다 각 분전반별로 동일 전압을 유지할 수 없다 이것은 바로 나뭇가지 방식 수지상식이 되겠죠 하나의 간선에 여러 개의 분전반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고가 전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사고의 범위가 넓다는 겁니다 그리고 15번 문제 보시면 분기 회로에서 각 출구 아웃넷 아웃넷이라는 것은 전기를 인출해서 쓰는 부분이죠 콘센트 그 뒷부분 그것을 아웃넷이라고 합니다 분기 회로를 만드는데 옳지 않은 것은 먼저 1번에 복도 계단 등은 될 수 있는 같은 회로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의 배치의 구절과에서 배선이 좋도록 회로를 나눠주시고 같은 설치 전면 등은 같은 회로 해주면 되죠 그런데 석기가 있는 장소의 출구 아웃넷은 같은 회로로 해도 관계없다 해서 되죠 이거는 별도 회로를 해줘야 돼 석기가 있는 아웃넷은 별도 회로로 처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4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것이 저거죠 석기가 있는 것은 욕실이라든지 아니면 에어컨 쪽 이런 것이 석기가 있는 쪽입니다 그리고 16번 문제 보시면 전기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전동기 역률 향상 시기에서 콘덴서 진상 콘덴서를 설치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별도의 분기 개폐기를 설치해서 사고 시 피 범위를 제한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일일이 차단기를 하나씩 설치하는 거죠 그리고 콘센트는 바닥이 0.3m 전후에 설치해야 돼 문, 가구, 계기 등이 후면에 오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금한테 석기가 있는 아웃넷은 콘센트 설치 높이는 틀리죠 방수용 콘센트는 높이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전기개척이 전압계는 전기부하에 직렬이 아니니 얘는 병렬이죠 전류계가 전류계는 직렬이고 여기에서는 전압계죠 전압계는 병렬입니다 전압계는 병렬이죠 압이 병입니다 그래서 징류입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5번 석기가 많은 장르 콘센트 접지형으로 설치하고 일반 콘센트 별도 회로 구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7번에 공동주택 전기실에서 역률개선형 콘센트 부하에 설치하면 얻어지는 효과 이때 병렬로 설치하죠 그러면 이제 역률을 개선해 하잖아요 역률을 개선해 줬기 때문에 유효전력이 어떻게 증가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역률을 개선해 유효전력비를 많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로 유효전력이 많아지니까 전기요금 경감할 수 있죠 여러분도 이겁니다 누구 이러시긴데 일을 잘 안삼아 있으면 효과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기요금 경감되고 전압강화의 경감을 가져오죠 그리고 설비 용량이 10분 증가되어 있죠 전부 다 유효전력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돌입전력 이상전압이 억제 이거는 콘덴서의 역할이 아닙니다 이거는 리액터 직렬 리액터를 설치함으로써 효과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5번 배전섬이 변압기에 손실 경감이죠 여유분이 좋아지니까 경감이 되겠죠 그래서 7번은 4번이 옳지 않습니다 효과가 아니죠 그리고 18번 다음 계기 또는 차단계에서 무부와 해로불리로만 개폐할 수 있는 거 그래가지고 부와전류를 개폐할 수 없는 걸 찾아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바로 달로기죠 나머지는 부와전류를 개폐하지만 이번에 달로기는 인위적으로 우리가 내리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달로기는 해로수리나 변경점검식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내려야 됩니다 갈고리 가지고 그것이 부와전류를 개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달로기는 그 다음에 19번 문제 보시면 전기설비의 배선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자 먼저 1번에 보시면 자 가요전선관공사는 주로 철근콩크의 건물의 매립배선에 사용된다 이렇게 해서 오엑스 엑스 입니다 자 철근콩크의 건물의 매립배선에 사용할 수 있는 딱 하나밖에 다른 놈 쓰면 다 틀려요 철근콩크리트 매립배선 또는 매입 또는 매립배선 하면 이거는 금속광공사만 돼요 다른 건 안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얘는 금속광공사만 가능합니다 금속광공사 다른 건 안 됩니다 앞전에는 또 금속몰드공사 매립은 얘 하나밖에 안 돼요 매립은 얘 금속광 명심하십시오 자 그리고 금속몰드공사는 주로 철근콩크의 건물의 기설 금속광 배선의 정설공사의 경우 사용하죠 그래서 얘는 노출 쪽에 쓰는게 노출 매립이 아니고 노출 배선 쪽에 쓰는 거죠 그리고 섞기가 있는데 사용 못하는 거죠 건조한데 사용하는게 금속몰드 똑딱이 자 이거죠 양면태에 부착해 놓고 전선 넣고 뚜껑 닫는 형태가 뭘됩니다 금속몰드도 있고 목재 몰드도 있고 피벳이 몰드도 있고 다 똑같아요 노출에 쓰는데 주의할 것은 공격이 메선 안되고 섞이겠는데 못쓰는 겁니다 그리고 합성수지 몰드공사는 접속적이 없는 절연제를 사용하여서 전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내식성 좋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합성수지 몰드와 피벳이 몰드 아닙니까 그리고 라이닝 덕터공사는 덕터 본체 실링이나 콘센트를 구성해서 사용하며 벽면 조명과 같이 하랑 같은데 이런데 벽면에 광을 이동시킬 목적으로 설치하는게 라이닝 덕터입니다 그리고 경질 비닐간 공사는 간 자체의 우수한 절연성을 가지고 있죠 중량 가볍고 시공 용이 하죠 열이 약하고 기계적 강도가 낮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면 경질 비닐간 공사 가질 수 있는 건 전기 절연성이 우수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섞기가 있는데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번 문제 보시면 전기 설비의 금속관 배선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1번에 외부의 기계적 충격으로부터 전기 손상이 적당해서 맞는 지문이죠 그리고 2번에 전선에 이상이 생기면 교체 공사는 용이합니다 그리고 금속관 내에 전선이 접속지 없도록 하고 섞기가 많은 장소에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정설공사 시어 주로 대형 건물에 사용한다 얘는 정설공사 어렵다는 게 단점이에요 금속관은 정설공사가 어려운 거예요 매립하다 보니까 정설공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설공사가 어렵게 되면 이미 설치된 이 금속관 공사의 정설공사는 이걸로 활용하는 거예요 얘가 자체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아까 금속 몰드 있죠 금속 몰드 공사로 하거나 배가 쓰는 거죠 밖으로 배에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요 전선관 공사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요 전선관 공사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번은 5번이 옳지 않은 질문이다 자 그리고 21번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배선공사 나오죠 굴곡이 많은 장소에 적합하다 기계제 전동기에 배선하는 경우 이런 그리고 건물의 확장 부분에 배선하는 경우 그리고 천장 은폐 배선공사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선관기 배선 선관기 이런 부분이죠 이런 거에는 가요 전선관 공사를 쓰는 거죠 가요 전선관 3번입니다 플렉시블 콘데이트 공사 자 그런데 얘도 콘크리트 매선은 안 됩니다 콘크리트 매선 유일하게 누가 된다? 금속관이 됩니다 그래서 22번 문제고심 앞전에 옥내 배선공사에서 24일 때 나왔죠 그럼 1번에 금속관 공사는 콘크리트 구조에 매립공사에 사용된다 나왔죠 매립 나왔잖아요 그리고 합성수지관 공사는 옥내 점검할 수 없는 은폐 장소에 사용 가능하죠 그리고 버스 두터 공사는 공장이나 빌딩이 비교적 큰 전류를 통하는 간선시설하는 경우 버스 안 되면 이거죠 큰 빌딩 이런 데 돼야지 버스 운행하죠 이렇게 그리고 금속 몰드공사는 매립공사에 적합하다 OX 아닙니다 매립공사는 1번에서 나왔잖아요 철금 매립공사 쓸 수 있는 건 못 벽겠다 금속관 공사밖에 없어요 그걸 명심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죠 매립공사 두 번 나왔죠 그럼 한 번이 틀린 거예요 라이닝덕도 하랑을 벽면 조명같이 강을 이동시기를 목적으로 쓰는 것이 바로 라이닝덕도 공사죠 그리고 23번에 보시면 전기설비, 필요해설비 및 통신설비 등의 접직을 하나로 하는 통합접직 공사 시 낙래 등에 의한 가전압 등으로 전기설비를 보호하게 설치하는 기계기구는 이것이 뭐다? 쓰지보호장치인 4번이죠 SPD가 되는 겁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24번에 최근 공동주택의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이 설치 확대되고 있죠 다음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령입니다 1번 갈란에 들어가는 건 출제 당시하고 지금은 법령이 틀려졌어요 그래서 18조 5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에서 법령이 달라졌는데 과거에는 500세대였어요 그러면 출제 당시에는 답이 5번인데 지금 굉장히 강화돼서 100세대로 규정하고 있어요 100세대, 명심하세요? 100세대입니다 그러면 주차 단위 규격수가 50 이상이 된 시설 중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우리가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얼마 설치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이제 뭘 해놨습니까? 전용주차구역 해나가서 놨죠 거기서 전기충전하도록 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절차에 의해서 해야지 전기충전을 맞고 와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그거 하나 사가지고 지하주차장에서 다른 코드에 꽂아서 하는 그거는 위법행입니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처벌 대상입니다 도둑이에요 전류를 훔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강화될 수 있어요 법령이 잘못하면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100세대 기준으로 바뀌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25번 문제 보시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보급촉진 가능 법령의 일부 갈로 안에 들어가 있죠 충전시설 종류 수량에서 급속충전시설하고 완속충전시설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기준은 40kW가 기준이 됩니다 40kW 40kW 가지고 이거 이상이면 급속이에요 급속충전은 급속충전은 이상이고 미만이 완속이다 미만이 완속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급속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빨리빨리 일을 좋아해가지고 앞으로 저기에서 주차를 할 겁니다 우리나라 이제 횡단보도 완차 주차하는데 거기에도 쫙 깎아가지고 전기차 딱 서게 되면 자동으로 아마 충전하도록 안 하겠습니까 운행하면서도 충전 그러면 그게 잘 돼 있어야 되겠죠 차 번호 읽어가지고 자동충전하면 전기세 내는 거 있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 다 개발해야 되겠죠 충전 뭐 그거 개발하고 있긴 있습니다 충전하면서 그러면 무선으로 넷도그 연결해가지고 있죠 그 차에게 또 전기오금 부과해야지 또 엉뚱한 차에다 부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술 전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제2절 기타 설비는 잠시 휴식하고 마지막으로 풀도록 하겠습니다